온라인 스토어 자영업자들에게 리뷰란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한 업주가 별점 5점을 남긴 고객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점 리뷰에 급발진하는 커리집 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재조명됐는데요. 한 커리 마켓의 리뷰입니다. 고객은 맛있다고 칭찬하며 여러 개 살 때 할인됐으면 좋겠다고 별점 5점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답글을 통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지만 식자재값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이유로 할인을 해드려야 하냐고 따져묻는데요. 할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기분이 상한 걸까요? 심지어 사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리뷰를 캡처해 올리며 고객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이제 주문 못한다 8,000원짜리 사면서 그냥 오뚜기나 먹으라며 이런 게 빌어먹는 삶이다 구리고 시궁창내 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걸 내가 왜 상대해야 하나 5점 말조심해라 진짜라며 만드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먹지도 마라 내 성질 건드리면 인생에 좋은 꼴은 없다고 무시무시한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할인을 원하는 고객에게 화가 난 걸까요? 그러나 다소 지나친 대응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맛있다고 해줘도 뭐라 하냐 맛있어서 할인하면 또 사먹겠다는 게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인가? 이 정도면 조폭하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표현이 과격하기는 했지만 당시 사장이 장사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와 맞물렸지 않았을까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사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응이 지나쳤다고 사과했는데요. 다만 선 넘는 욕설 댓글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 McG heir 공격 부산